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텐데요. 오늘도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어제 뭐였어요? 어제 저 뉴스앤뮤직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뭐 아주 최고 인기 프로그램 아니에요? 뉴스와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진행했습니다. 글쎄요. 그 인기가 좋더라고 그게. 어제 제가 마지막 시간대 11시 50분쯤에 받았던 문자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67세 청취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면서 신율 교수님과 함께하는 뉴스 정면승부 늘 너무 잘 듣고 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로서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청취자가 굉장히 소중하죠. 나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이렇게 또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어제 또 광복절이니만큼 독립군가나 이런 광복과 관련된 노래들을 저희가 많이 선곡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취자분께서는 애국심이 좀 과열되어 가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누가 선곡했어요? 피디분이 하시는 거죠? 네. 매 시간대마다 선곡 피디가 달랐어서. 그런데 어쨌든 뉴스앤뮤직이 YTN에서 청취자분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프로죠. 그렇구나. 그게 아마 이효영 아나운서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자꾸 잘해주려고 노력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호응을 해요. 이게 호응을 너무 안 하면 이게 다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아쉽게도 제가 진행하는 이번 달 뉴스앤뮤직은 어제가 마지막이었고요. 9월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게 뭐 아쉬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옛날 브러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효영 아나운서 덕분인 걸 하니까 이게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안 그래도 근데 제가 어제 마지막 방송 때는 좀 콧물 먹는 소리도 방송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왜 겁주를 해요? 근데 나오고 마스크까지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나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에서 꼭 마스크 써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냥? 냉방병인 것 같습니다. 냉방병 머리가 좀 아프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그 검사 비용이 3만 원이 그대로 청구가 되니까 3만 원이요? 네. 아니 그 저 약국에서 안 팔아요? 코로나 그... 그냥 병원 간 김에 또 이제 여기 기관지가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이... 찔러... 끝까지 잘 못 넣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안약 못 넣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안약 혼자 못 넣어요? 안약은 전 잘 넣습니다. 나도 잘 넣는데 우리 YTN의 PD 한 분은 안약을 혼자 못 넣어요. 딴 건 다 그렇게 아주 잘하는데 안약을 못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저분인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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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한두씩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코에 뭐가 들어가면 오늘도 찌르자마자 재채기를... 수영 못해요? 재채기를 한 41번 정도 했습니다. 수영 못해요? 네? 수영. 수영이요? 수영도 저 잘 못합니다. 아 그래 수영... 왜냐하면 수영하면 그래도 코에 물 들어가는데... 코에 뭐가 들어가는 거 싫어하면 수영 못하죠. 야 수영 못하는 게 있구나. 이 의원하면서... 네. 또 못하는 거... 저도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나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또 못하는 거 또? 저 또 못하는 거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굳이 제 치부를... 아 그렇게 드러낼 이유가 없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사람은 다 누구든 못하는 게 더 많죠. 자 여러분 우물전 공구사호 샵 공구사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 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는 제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른바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통일과 북한 메시지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광복절 의미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통일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광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과 이에 따른 광복절 행사의 분리개최, 건국절 추진 의혹 등 민감한 역사 현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 대신 통일 문제로 우회적인 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8.15 통일독트린이라는 선언으로 명명이 됐고요. 30년 전에 발표된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담겨있지 않았다라고 보고 정치체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통일 추진 전략과 행동계획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도 통일은 정권 간의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자유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여당, 윤 대통령께서 오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 전략을 제시했다면서 8.15 통일 독트리인 구상 높이 평가했고요. 국민의힘 역시 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다라고 하면서 한줌 극우 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 숙취가 아니라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편 일본 언론들도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된 과거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엔 역사 문제 등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는 작년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하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니혼 기자의 신문도 한국 대통령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관계 언급 없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 식민지회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 산키의 신문 역시 비슷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발언이 그럼 아예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리고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대로 광복절 기념식은 쪼개져서 치러졌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56개 독립운동단체가 꾸린 독립운동단체연합은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불참을 했고요. 용산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 79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이 자리에서 광복회만의 행사로 치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진실에 대한 왜곡과 저열한 역사의식이 판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 주관 경축식에 불참하게 된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념식 중에는 또 윤석열 타도와 같은 구호가 나오는 등 윤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대한 반감도 가감없이 터져나왔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와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항단연 등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도 오후 2시부터 효창공원 3의사 묘역에서 자체의 기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지 않나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기괴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광복절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광복절이라는 기념일의 취지에 맞게끔 사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기를 바랬던 분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단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통령,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1인당 주인하기가 일본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4만 불 그 얘기를 떠나서도 지금 거의 모든 것이 일본과 대등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등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오히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일본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 당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어제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른바 8.15 우리 대북관계 독트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1994년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여태까지는 사실 큰 기본이 되어왔었어요. 그런데 1994년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1989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사회주의권 붕괴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탈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른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냉전으로 사실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뀌고 있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8.15 독트린을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과 대화 제의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이 움직일까?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북한이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해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 움직일 거냐? 11월 대선을 보고 움직일 겁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 대선이요.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미국 대선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좀 생각이 달라질 텐데 하지만 예를 들면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모종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통미봉남이 될 수는 있지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통미봉남. 미국을 통해서 미국과 직접 통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를 안 한다라는 통미봉남의 전략이 잘 먹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올 11월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요. 흔히 북한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면 북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비교 속에서 남북관계의 남북대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얘기했던 새로운 대북관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언.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 뭔 발언이요?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전현희 민주당 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수수 사건 종결체와 관련됐다면서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먼저 민주당 전현희 의원 제명안을 낸 것을 두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의 막말 더티플레이 제명을 추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송 의원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해 발언하던 전현희 의원을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냐. 이런 말에 자격이 없다라고 소리쳤다고 하고요. 도대체 권익위 국장 죽음에 전현희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박준태 원내대변인 대통령 탄핵몰이에 나섰다가 실패한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전현희 의원 발언을 두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직무대행은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사회자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사회자가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사과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박직무대행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사망사건이 있어서 전 의원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필요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두 번 정도 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국민 앞에서 이렇게 나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회의 도중 상대방이 의사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끼어들며 얘기하길래 입 다무세요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들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제 맞고서전으로 나오고 있는 여야입니다.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한번 해봐요. 언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얼굴이죠.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막 그냥 뛰어넘고 그렇게 되네. 독일에 유명한 시사 잡지가 있는데 데오 슈피겔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원래 데오 슈피겔은 디슈피겔이거든요. 슈피겔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시사 잡지인데 시사 매거진인데 그런데 그 슈피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얘기 제가 왜 끊었냐면 사실은 언어라는 거는 특정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표현하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거울하고 언어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언어는 사용자에 의해서 자기의 주관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사물을 묘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로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주관이 섞인 그러한 사물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는 그 언어의 바로 그런 기능 사용자의 주관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사실 정치가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 것이 올바르지 않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살인자 발언은 전 선을 확실히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선을 넘었느냐 전 첫째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인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격은 존중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어떤 살아있는 인격자에 대한 인격도 존중돼야 되지만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인격도 존중이 돼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고인의 돌아가신 분의 인격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지나치게 어떤 본인의 죽음이 정치화가 됐을 때 과연 고인에 대한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선을 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선출직 공무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공인이라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공인은 사실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라는 건 있어요. 하지만 선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술자리나 이럴 때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너 살인자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선을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직원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복받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은 지켰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고인에 있어서의 어떤 죽음은 지나치게 정치 쟁점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PC운동이라고 있어요. PC운동이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 운동이 아니고 폴리티컬 카리티니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올바른 운동이라는 게 1990년대에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뒤두르기면 정치적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편견을 배제하자 이런 뜻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유색인종이라고 했을 땐 그거보다는 애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러한 식이 그런 운동의 산물이거든요.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정치적 올바름 이 운동을 우리 정치판의 언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병특검법 관련 소식인데요. 박천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수사 외압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제3자 추천 최상병특검법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최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천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가를 해서 이 관련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건데요. 한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하면서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으나는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만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상병이 떠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다소 변화된 입장을 드러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는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직무 권한대행한테 우리가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공수처에 의한 소위 말하는 차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거예요. 그 수사 결과가. 그러면 그 수사 결과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 차상병이 어떻게 고인이 됐는지는 우리가 그 원인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가 했던 이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제 외압에 관한 부분이 발표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여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검하자고 해서 당장 특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3자 특검을 한다. 그러면 3자가 누구냐. 이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대법원장 말고 다 한 변협. 이런 거에 또 절충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받겠다. 이제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뭔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특검을 또 내고 또 내고 한다면 야 이거 뭐 5기로 특검법을 발휘하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지금 양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얻는데도 좀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정말 덥습니다. 네.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 서울이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앤뮤직을 진행하던 이 시간에도 26.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서울이었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 야간개장이 이번 주까지로 왔는데 더 해도 돼요? 네. 한 두 주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혹시 서울시 관계자분께서 듣고 계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쳐서인데 쳐서에도 더울 것 같습니다. 더울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향후 한 10여일 정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또 낮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니까요. 우산 같은 거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네. 진짜 더워도 너무 덥죠. 제가 이 문자를 보고서 우리 우영 아나운서 친구가 또 들어오셨네 이렇게 생각을 얼핏 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3066님입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우영 아나운서. 아 일단 우영 아나운서의 또 친구분이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신일 교수님 건강하셔서 오래 방송하세요. 교수님의 그게 아니죠. 교수님의 친구네요. 그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앞에는 쿠션이죠. 아 그래요? 쿠션 멘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더욱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저도 의심이 됩니다. 이 전 것들까지 다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역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